손이 질지 말랬지? 어? 네? 화가 어땠나? 어 난 저 목소리가 너무 무서워 뒤돌아보지 말랬지 나 뒤돌아보았어 이게 뭐야? 잠깐만 이게 뭐야? 나 뒤돌아 봤어? 아니 내가 한 5시간째 안 뒤돌아보았는데 뒤돌아서 한 번 봤는데 뒤돌아보았어? 뒤돌아 봤어? 뒤돌아서 나 봤어 잠깐만 나야? 잠깐만 아이 잠깐만 화가 미안해 야 잠깐만 잠깐만 한대만 때리고 가자 잠깐만 내가 지금 널치 널치같애야 내 몸으로 나 뒤돌아보고 싶은데 나 지금 뒤돌아볼 수 있는데 화가 미안해 내가 표정이 다 했어 목에 꽉 찢어놓고 목에 꽉 찢어놓고 호흡 내 몸은 오일이